헬기 수중 낙하 훈련 중 소방대원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휘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는 책임자를 엄벌하고 이번 사건을 양심 고백한 민간 헬기업체 정비사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 동구 대청호 1원에서 열린 순환구조 훈련 중 당초 계획보다 3배가량 높은 10m 상공에서 진행된 훈련으로 소방대원 2명이 다쳤고 최근 경찰은 헬기 기장과 소방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